자, 어제입니다. 어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씌웠었던 47개 혐의가 모두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1심법원 판결이 난 거에요, 신규 여러분. 자, 결국 뭐겠습니까? 결국 사법농단이 없었다라는 것이 재판부에 의해서 확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재판 무려 5년 만에 내려진 선고에요. 무려 5년 만에. 자, 이 재판과 관련되어가지고 굉장히 기록들이 많은데요. 이 재판이 판결문 낭독에만 무려 4시간 25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수사기록만 20만 쪽이구요. 290차례 재판이 진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 그 기록을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검찰 수사 분량만 해도 17만 5천 쪽, 공소장 분량이 296쪽, 재판의 수가 291회, 검찰 기소 혐의가 47개, 기소 후 선고까지 걸린 시간이 1811, 법정에 나온 증인수만 101명, 1심 선고에 걸린 것만 4시간 25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는 결과가 뭐라구요? 47개 혐의 모두 무죄 판결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와 관련되어가지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자, 실제 헌정사상 초유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었는데요. 자, 실제 이와 관련돼서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이 뭐라고 말을 했었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 편의 소설이라고 얘기했어요. 한 편의 소설. 자, 그런데 그것이 한 편의 소설이라는 것이 어제 1심 선고로 밝혀졌다라는 것이고, 어제 1심 신고 직후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당연한 귀결이다. 명쾌하게 판단해준 재판부의 경의를 비유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결국에는 뭐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책임을 물어봐야 할 사람이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누굽니까? 바로 문재인과 김명수입니다. 문재인과 김명수. 자, 결국에는 뭐가 드러난 겁니까? 법원을 장악하기 위해서,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문재인과 김명수가 사법농담몰이를 했다라는 그 실체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2017년 당시에 지금의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있는 이탄이라는 사람이 판사 블랙리스트가 있다면서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언론이 보도를 했고요. 언론이 보도를 했고요. 자, 그로부터 김명수가 사법농담몰이를 시작을 했는데 중요한 건 바로 무엇이냐면요. 이와 관련돼서 법원 내에서도 소위 말하는 블랙리스트가 발견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바로 이거예요. 2017년 4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무려 세 차례에 걸쳐서 법원이 자체 조사를 벌여요. 무려 1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이 주장했었던, 당시 이탄희가 주장했었던, 김명수가 주장했었던 법관 블랙리스트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끝냈어야죠. 맞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법관 판사 블랙리스트가 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고 그와 관련돼서 세 차례나 법원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없었으면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 검찰이 법원 행정처를 압수색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법원 내에서 1년을 들쑤시고도 판사 블랙리스트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와 관련돼서 법원 행정처를 압수색을 했어요. 없는 거 찾으라고. 없는 걸 찾느라고 검찰이 압수색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문재인이 지시를 내렸기 때문이에요. 자, 언제? 보시는 것처럼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이라는 게 열렸습니다. 사법부 70주년 기념식. 2018년 9월 달에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이라고 열렸어요. 자, 이 자리에서 문재인이 어떻게 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법농단을 반드시 규명해야 된다. 이랬더니 김명수가 여기에다가 검찰 수사 적극 협조하겠다라는 얘기를 동시에 한 겁니다. 판사 블랙리스트가 없다라는 것이 1년 동안 탈탈 털어서 법원 내에서도 인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든 더 털어보려고 문재인이 메시지를 낸 것이고 거기에 김명수가 화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수사가 본격화되기 시작을 하고 결국에는 이지경까지 끌어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는 결과가 어떻다라는 겁니까? 모두 무죄 판결을 한 거예요. 즉, 문재인과 김명수가 사법부 장악을 하기 위해서 사법농단으로 몰이를 했다라는 그 실체가 결국에는 드러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기 때문이라도 이와 관련돼서 이와 관련돼서 문재인과 김명수가 반드시 뭐해야 됩니까? 책임져야 된다. 이와 관련돼서 두 사람이 메시지 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과정 속에서 굉장히 어이없는 것들이 많이 드러났어요. 무슨 얘기냐? 실제 소위 말하는 판사 블랙리스트라고 주장을 하면서 빼찌단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두 사람 있잖아요. 이탄희 그리고 이수진. 이탄희, 이수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이수진 아시잖아요. 국회에서 술을 드시고 오신 건지 아니면 술을 안 드신 건지 모르겠지만 뭔가 좀 아리까리하게 매일같이 우리들에게 웃음을 주었던 그 이수진 기억을 하시죠? 자, 실제 이수진이 자신도 이 블랙리스트 판사라고 주장을 하면서 실제 빼찌를 다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블랙리스트 피해 판사에 이수진 명단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실제 검찰이 제기했던 그 문건에도 이수진이 블랙리스트 판사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명단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수진은 본인이 블랙리스트 피해 판사라며 주장을 하며 지금 빼찌 달고 있다는 겁니다. 더 웃긴 건 뭔 줄 아십니까? 이 과정 속에서 김명수가 저지른 일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지금 문재인과 김명수가 서로 짜가지고 이것을 어떻게든 사법농단으로 몰이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고를 내려야 되잖아요. 이 선고를 내리기 위해서 김명수가 어떤 짓을 했냐면요. 바로 이런 짓을 했습니다. 당시 윤종섭 부장판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윤종섭 부장판사. 그 사람이 김명수와 자리를 갔습니다. 면담 자리를 가자요. 그 자리에서 윤종섭이 뭐라고 말을 했냐? 김명수한테 사법농단 단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을 양승태 대법원장의 재판장에 올려야 됩니까? 안 올려야 됩니까? 절대 올리면 안 되죠. 왜냐? 편향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명수는 어떻게 했냐? 사법농단을 단죄해야 된다라고 말한 윤종섭을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부로 보냈습니다. 이게 지금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는 거라 보십니까? 결국 뭐겠어요? 결국 뭐겠습니까? 자신들이 어떻게든 사법농단 몰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판결이 자신들의 잣대에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한 윤종섭을 그 재판부로 김명수가 보낸 거예요. 무려 6년이나 유임을 시켰습니다. 6년이나. 바로 이 과정 속에서 문재인 정권의 사법농단 몰이가 시작됐고 사법부 장악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 났답니까? 그것이 없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모두 무죄 판결이 났다. 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자 왜냐? 문재인 정권이 특히 문재인과 김명수가 이 사법부 장악을 하기 위해서 저런 짓 버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피해받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저는 이건 단순히 박근혜 정부 법원장들 박근혜 정부 사법부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국한에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우리 국민들이 피해받잖아요. 어떤 피해를 봤습니까? 실제 문재인 정권 당시 저 적폐몰이 수사가 시작이 되었고 실제 사법농단 몰이가 시작이 되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능력 있는 고법부장, 법원장들이 무려 줄사표를 냈어요. 줄사표를 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사법몰이 농단 때문에 줄사표를 냈다고요. 능력 있는 분들이. 그리고 이 자리를 누가 차지하게 됐습니까? 우리 법 연구회 사람들이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김명수는 뭐를 했냐? 법원장 후보 추천제라는 걸 시행을 했고 이 제도를 통해서 김명수 사람들이 대거 알받기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재판 지연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지금 1년 넘긴 민영사 사건만 해도 12만 건에 이르게 된 겁니다. 결국 그 중간중간 우리 국민들은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단순히 문재인 정권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벌인 일 뿐만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피해까지 입었다는 것입니다. 피해까지 입었다는 거예요. 정말 능력 있는 재판장들이 나가게 만들었고 사표나게 만들었고 그 자리를 우리 법 연구회 판사들이 차지하게 되었고 그 중간중간에 김명수 사람들이 알받게 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 장악이 현실화되었고 그 사이에 우리 국민들이 피해받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에 동조했던 사람들은요. 모두 청와대로 가거나 국회로 진출을 했습니다. 국회로. 아시죠? 이탄희, 이수진, 최기상. 그러니까 없는 사실도 있다라고 우겼던 김명수 사단의 사람들은 모두 다 출세하면서 호의호식하고 지내고 반면에 정말 판결을 제대로 내렸던 능력 있는 판사들은 사표내게 만들었던 게 바로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 장악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 국민들은 고통을 겪었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를 용서할 수가 없다. 이와 관련돼서 문재인과 김명수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 중간중간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기억하시겠지만 김명수 대법원이 전교적 합법화 길을 열어줬어요. 말도 안 되는 판결로. 더 나아가 이재명 무죄 판결도 내렸던 게 김명수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이 대선에 출마할 수 있었고 지금의 민주당 대표를 맡아 총선까지도 이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 장악으로 인해서 사법부가 망가지다 못해 그 사법부를 우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이 판결들이 계속해서 내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기 때문이라도 이와 관련돼서 진실을 바로 잡아야 된다.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사법부를 정말 정상화시켜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법부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법부 장악이라는 문재인과 김명수에게 책임을 물어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총선에서 이겨야죠. 총선에서. 총선에서 이긴다라면 전 이 모든 것들이 더 빠르게 바로잡아질 수가 있고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가 다음 총선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우리 시영조론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자 무엇보다 제가 되게 어제 가슴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47개의 혐의 모두 무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어제가 무슨 날이었냐면요. 어제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생신이셨습니다. 생신. 어제가 생신이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생일날에 5년 동안 끌었었던 그 말도 안 되는 적폐몰이 수사와 관련돼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그 5년을 어떻게 겪었을지 실제 대법원장으로 자리까지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얼마나 망신을 당했습니까? 실제 구속까지 받았었잖아요. 저는 이거 문재인에게 고대로 돌려줘야 된다. 이거 김명수에게 고대로 돌려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려보면서 네. 이상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